고명진 뭐 그 자식 배신도 해본 놈이 한다고 언젠가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낼 놈이야 옆에 감시자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고명진? 고명진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여자예요 그 마음을 이용하면 돼요 하긴 찌딸이 버린 금라야곤 완전 반대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? 이위소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들어볼래요? 제 딸 다미는 심준석과 가짜뉴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죽은 제 딸도 아버지인 절 응원할 겁니다 지금부터 다미 아빠 이위소의 이름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브라보 완벽해 아주 마음에 들어 최고의 프로젝트야 기뻐해주니 좋네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죠 내일 미국 출장이지 준빈 다 했어? 지금부터 해야죠 가는 김에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모두 둘러볼 참이에요 일정은 보름 정도 잡고 있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편할 대로 해 PPT 만드는 애로 고생 많았어 보너스로 100억을 쥐지 정말요? 아스테라 피 appetite rip beep 물 물 물 물